한약을 지으러 가면 척질하고 해서 종이에 싸서 준다. 비닐이나 다른 봉투에 담지 않고 꼭 종이에 싸는 이유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사를 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되는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군요. 1. 한약재의 호흡을 위해서 한약재 중에는 나무에 뿌리, 껍데기, 열매, 잎사귀 등도 있고 씨앗이나 동물성 약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들 중에 씨앗이나 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죽어있는 것들은 아니지요. 땅에 심어서 잘 기르면 뿌리 내리고 클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를 종이로 쌍으로 써 한약재 자체도 호흡할 수 있는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이 상할 가능성도 많이 줄어듭니다. 2. 한약을 다릴 때 편리하게 요즘은 한약을 거의 항의원에서 다려주지만 예전엔 척지에 정성스럽게 쌓아서 집에서 다려서 먹었습니다. 주전자 모양의 약한기에 한약재를 넣고 뚜껑 부분을 종이로 틀어막아서 김이 살살 피어오르게 약을 다리는 장면을 TV 등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종이로 뚜껑을 대신하는 이유가 바로 한약에 좋은 성분을 남기고 좋지 않은 성분은 날려보내기 위한 배려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종이가 한약을 싸가지고 간 종이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을 다를 때도 사용하는 것이지요. 3. 예전엔 종이 밖엔 없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비닐봉투도 많고 여러가지 쇼핑백 등도 많지만 예전엔 종이 밖에는 없지 않았을까요? 또한 처방에 따라 약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어지간한 정도는 척지를 쌓는 방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지요. 그 때문에 예전부터 종이를 이용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이러한 습관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지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이에 싸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